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현관문 방풍 방충문 설치로 겨울철 외풍과 여름철 벌레 걱정은 이제 그만! 바로 메시원 현관 방풍 방충문입니다. 단열 시트 필름으로 방풍과 단열 효과는 업! 방풍문 하나만 설치하면 겨울철 경제적인 난방이 가능합니다. 장모에어로 냉기가 들어오는 작은 틈까지 차단을 시켜주니까 정말 좋아요. 1T 두께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고요. 원터치 형식이기 때문에 특허받은 손잡이를 장착하여 장고장 없이 강한 바람에도 튼튼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과 여름철 벌레들! 이제 메시원 현관 방풍 방충망으로 막으세요!